갈구요 이제는 시말바를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하.. 파트로 입장이 안되는데? 아.. 아 죽으면 안되는데.. 위에 잡아야되는데? 위에 잡아야됨! 아니다 그냥 죽어보셈 심죽을 죽으삼 곰돌님 스티커 확인 감사합니다 어? 곰돌님인가? 아니구나 씨 야 경험치 더 많이 오르는거 같애 같이 오니까 야 안죽어도 경험치 올라가는거 같은데? 아니구나 죽어있어야 경험치 올라가는구나 죽어있.. 심주고 죽으세요 심주고 어? 심 어디갔어? 어? 심주고 죽으면 되네 어? 계속 살아가면 안되는데? 님아 그냥 심주고 살아나지 마세요 애매하다.. 저쪽으로 살아나? 심 줘봐요 심 투런 추방! 투명이 안되 추방이 안돼 시러님 그 나가보잡 아 폐일 떴어 씨 내가 무슨 내가 보니까 파산은 안될 것 같다 너희들아 파산은 안될 듯 파산은 힘들다 근데 추워서 아 추워 지금 몸이 아파서 얼굴 상태가 영 아닙니다 이해해주세요 지금 몸이 굉장히 아픕니다 지금 형님들 추천받침합시다 방금 대물이 보인 것 같은데 추천감사합니다 3138분 감사드리구요 추천해주세요 명단자리 아 힘들어 씨 뭘 파크야 더 빨라 여유가 빠르지 룰루가 있었음 좋겠다 커져라 아앗 비약이 얼마 안 남았어 뭐 뭐 카카오 카카오 추천해보시고 부탁드립니다. 펠기름하기 고마워요. 자비를 쓰면은 졸슨도 커지나요? 그러시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넥슨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게임 제작진이 아니어서 게임 제작진이 아니예요. 아 씨X 존나 세. 아까 레벨 40대는 여기 사냥 빨랐는데 지금은 느려요. 레벨을 폈으니까. 지금은 1분의 1업 안되지. 5분의 1업. 5분의 1업. 레벨업해서 경험치에 올라갔는데. 출연이 한게 야사합니다. 그 메이플스토리 캐릭터로 야사 만든 새끼도 있던데? 자 메이플 야한 버전 있어요. 민카츄님 머리 3개 2개 감사합니다. 치트닷컴님 5개로 평가에 회력해요. 야 푸푼푼왕 내 머리랑 똑같네? 민카츄님 3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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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트닷컴님 2개 감사드리고요. 하... 미카츄님 5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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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십시오. 혹시... 잡은 경기도 아 끄고 다녀야 되겠다 그냥 재미로 키우는 겁니다 네 형이 형 크기가 몇인가요? 저.. 22정도 진짜로 자버비 20이고 풀벌프는 아직 못받아봤어요 레벨 아 힘들어 얘들아 초호자 일상 개힘들다 키맨이 핑계에 고맙습니다 일단 초호자는 스공이 너무 안오르네요 스공이 되게 찌금찌금 올라 내 재농캐릭이 레벨 40대 노벅스공이 20만정도 됐을걸? 자동분배 힘 밖에 안올라가요 자동분배 아 힘들어 근데 여러분 감기 걸렸는데도 저 몸이 아픈데도 약속 지켰죠? 그것만 봐주세요 몸이 아픈데도 지금 열심히 하고있으니까 이거 내일까지 레벨 몇 찍을려나 모르겠네 당연히 팬티 색깔 뭐예요 지금 빨간색입니다 자 빨간색 팬티를 좀 좋아합니다 핑크색은 안써요 타릭이에요 무슨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에메랄드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에메랄드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별풍선을 다행히 타릭이로 위해서라면 별풍선을 는 농담 별창이라 하지마세요 장난이야 아 머리 아파 쟤 대로 쉬우면 반가워요 아,씨 x나 죽이네 아,힘들어 와 존나 세 피가 한순간에 달아 항의방송만 봄님 우리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흠 C2가 여러분 C2가 기본경험채 몇이죠? C2 기경좀 말좀 해주세요 제조인이 펜 가입 감사합니다 860 C2 여기 신받고 여기랑 비슷하네 거기 미세트일걸? 여기 잘오르는거에요 안오르는게아니고 자 비약 두개 남았으니깐 사냥터 바꿔보자 바니라님 우리 서브타임 환영해요 바니라님 바니라 Spill 바니라인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시누소리 한번만 내주세요 하어어어어 어흑 아어어어 아어어어 나봐! 오적 왜그릇샹? 나봐! 당신님 함께 감사합니다 하!이우!에!호! 내 이름은 세균맨! 국방면을 분리치겠다! 이 이 이씨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개그맨 김경진 아 팽이들 안녕하세요 너의 사랑 나의 사랑 김경진 저기요 혹시 쇼플린트 왜 사이몬드야세요? 아 진짜요? 저는 아닌데 까리한데 퀴스는 물론이고 다이어트 할 뻔했는데 문제 우리 시발 새끼 이 돼지 이 새끼야 상디 나미나미나미씨 사나나미씨 야 주로 상디 레그로를 달려버릴거그둥 백사상떨끼.님 다섯개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번째 오늘의 첫번째 오늘의 첫번째 주문이다 봉굴라나 파스타 하나 빨리빨리 안만드나? 아니 빨리빨리 안해? 백마리님 스콘 감사합니다 김태이요? 안녕하세요 김태이입니다 코난 미라리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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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둘 남 둘 브라운밭사님 저말인가요? 지금부터 제 친구를 소개할게요 첫번째 미라리 가슴이 커요 좆대요 두번째 세모 얼굴이 좆같애요 사용 좀 하세요 마지막으로 몽치 너는 미라리보다 가슴이 클수가 있냐 어떡해? 쌀좀 빼라 병신아 아 우리 박영님 서버터에 환영해요 아니 랩업은 하고 싶은데 글자님 에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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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와요 에이 여기 추천이 여기 추천이 우리 4000개 어쭈로쭈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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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여러분들 추천한번씩만 눌러주시면 랭킹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추천한번씩만 우리 부탁드리겠소 동서남부 크로스 자비 없으면 못잤네 쟨쟨 달가잉 시발이 죽었다 티보 웃음소리? 히히히히히하게 흐흐흥 흐흥 흐흥 따라하기 힘드네요 암호 성.. 암호무 새 친구를 찾아보자 나랑 친구할래? 흐흐흐흥 나랑 친구하자 흐흐흥 벌스건 가동 넌 내 구닥다리야? 난 내가 없어 너도 곧 그렇게 될거야 나의 껌은 당신의 것이오 거기 이리 물약 좀 이리 건너주겠소 야 사냥터 어디갈까? 나랑 친구할래? 어디가 낫지? 지금 사냥터 얘들 사냥터 어디가나? 파이님 롤 좆밥인가요? 니 블랙리스트 개새끼야? 기다려 딱 기다려요 당신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알이 죽는소리 흐어어어 그런거 못해요 남자라서 그건 여자밖에 안되는거야 이지쿤 못가요 어디가 빠르니 사냥? 사열지대? 사열지대 사냥 존나 느릴거 같은데 아 젠잠 일단 일단은 알겠어요 한번 가보죠 몸이 굉장히 아프네요 하 하 빰 빰 빰 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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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랑 zwischen Sorry 가 interacts auc 두 nun 빨리 왼 United 블리츠 크랭크 성대호사 되나요? 시스템!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하하! 아..뭐가봐 씨발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래요 좋아요 박명수? 야야야! 어어.. 야야야! 대정령 성대모사? 아 안녕하세요! 어때요? 정말 쉽죠? 안녕하세요 대정령입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병신들리사 부터에 환영해요 시X야 미스 존나 또 산행 못함 경험치 쓰레기야 375 미친거 아님? 존망 야 여기 쓰레기임 얘네 레벨 몇이야? 아씨 이거 막막하네 그냥 아스완이 답인데? 아스완이 답이야 사냥할 데가 없어 아니요 미덤가서 경험치 확인좀 하자 엔젤리버스터 행동사 해주세요 프리미얼루아 피리트로 페트치아 호라라? 다리저려 시발 아앗 다리야 다리저려 겸치분 125밖에 안줌? 모호사님 한개 감사합니다 아시발 겸치 700밖에 안주는데? 아휴 다리가 굉장히 저리네요 아휴 내 자리 내 다리좀 만져줄사람? 아 너무 저려 아휴 아휴 힘들어 문도 박사? 문도 가는대로 간다 갈날리기 쭉 새로 오시면 반갑습니다 스폰지밥 하아아아 핑구야 아 이게 아닌데? 스폰지밥은 안해봐서 어렵네요 안해본건데? 하아아아 진지아 진지아아 아 이게 아닌데? 씨발 존나 어렵네요 스폰지밥 목소리가 어떻게 생겼지? 집게사장은 할수있어 사람들이 많이한거 들어가지고 해본적은 없지만 난 돈이 좋아 아휴 이거는 이거는 피드스틱인데 헉 새로 오셔도 가겠습니다 캠 얼마주고 샀나요? 이거 선물받았어요 C C 로지텍 C320인가? 준시스템에서 캠 방송하라고 선물해줬어요 우리 착한 준시스템 많이 사랑해주세요 컴퓨터살때는 준신샘 시아 야 이거 존나 잡기 힘들어 야 여기서 사냥 어떻게 해요? 경험치 올라갈지도 않음 존댓땅 막막하다 초보자 키올라니까 일단 레벨업이나 할까요? 아 이거 진짜 너무 힘든데? 초보자라 딜이 안나와 얘들아 이거는 힘들어 다른 좋은 사냥터 없니? 레벨 몇이야? 81 허 시바 존나 높네 아 아스완이 답있네? 잠깐 녹화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